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수업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인천개항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독특한 공간 하지만 곧 사라질 공간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인천개항장, 인천구도심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건물 형태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중국식 가옥과 일본식 가옥 두 가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천에 관심을 가지고 약 20-30년 정도 이런저런 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인천을 답사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이 뜻밖의 계량기화집 그러니까 도시형 한옥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장 대규모로 존재하는 단지가 머지않아 철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계량기화집 단지가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 전주 한옥마을 뿐 아니라 이런 곳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염두에 두시고 지방을 다니시다 보면 그 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사실 수 있을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사라져가는 인천의 계량기화집 단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인천 동구청의 동남쪽 수도권전철 1호선 도원역의 동북쪽입니다. 보면 반지가 네모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1930년대에 조성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인천이라고 할 때 떠올리시는 지역은 이쪽이죠. 수도권전철 1호선의 종착역인 인천역 그 남쪽에 차이나타운이 있고 이 일대가 일본식 가옥과 중국식 가옥이 혼재되는 지역입니다. 주로 일본식 가옥이 많죠. 인천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쪽은 구도심인 것이고 이 지역은 약간 구도심에서 외곽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는 숭일 오타리 여기서부터 서쪽 지역이 대략 구도심인 것이고 오른쪽 지역은 동쪽 지역은 인천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원래 인천입니다만 구도심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경인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인선 북쪽에 보시면 지금 글자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큰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도관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발생했다가 지금 많이 세력이 준 어떤 신흥종교의 건물입니다. 이 지역은 인천 구도심이 아니었다 보니까 많이 비어있다가 이 전도관이 들어서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돼서 지역 이름 자체가 전도관 구역입니다. 이 교차로 전도관 구역 대략 이 정도가 인천의 구도심의 경계였던 거죠. 이 동쪽 지역은 인천이긴 하지만 인천은 아닌 묘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천 구도심 답사를 하신다거나 맛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하신다고 할 때는 이 라인의 서쪽 지역 대략 도원역보다 서쪽 지역만 보시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북쪽을 보시면 남쪽에 빼곡했던 거리가 사라지고 네모반듯하고 한 블럭블럭이 큰 땅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는 바다였습니다. 여기에 염전공원이라고 있죠. 염전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염전인 주안염전이 여기였던 것이죠. 염전이었던 것을 광복궁에 메꿔서 이렇게 땅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구로공단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공단과 함께 국가산업단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길 이 길이 예전에 바닷가였던 거죠. 이게 대략 인천 구도심의 끝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인 계량기화집단지는 인천 구도심의 동쪽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인천 구도심은 원래 조선 땅이긴 하지만 당연하게도 조선인도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이 많이 살았고 인천에 살고 있는 조선인 중산층들이 그 구도심의 외곽지역에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신규 택지 지역을 개발한 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릴 계량기화집단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송림동의 일대의 지도를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네모 반듯하게 블럭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변 지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들은 잘 보시면 디귿자, 기역자의 기화집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의 서촌, 북촌 또는 익선동, 성북동 등에서 보시는 것 같은 동일한 형태의 기화집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천에 있다는 것이 뜻밖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인천분들하고도 종종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곳이 인천에 있어서 놀랐다고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에 그런 게 있었냐고 거꾸로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를 좀 보존을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익선동처럼 또는 북촌, 서촌처럼 굉장히 훌륭한 원도심의 문화 자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인천분들하고 말씀 나눠보면 고민이신 것이 우리 인천이 역사가 오래되고 한국 최초로 열차가 놓였다든지 전기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한국 최초가 많은데 그게 많은 경우에 일본이나 중국하고 연관돼서 처음 들어온 것이라 그걸 내세우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계량기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천에도 도시형 한옥단지가 있다 서울이나 전주가 아니라 인천에도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든가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은 현재 아마도 개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전동화 구역이라는 게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묶여가지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은 인천분들이 이 계량기하집단지의 가치를 빨리 알아채셨으면 전동화 구역과 분리해서 조금 보존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각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묶여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천에 가셔서 인천에 뜻밖의 계량기하집단지가 있네 도시형 한옥인데라고 놀아실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가 확인한 송림동의 계량기하집단지 가운데 가장 전형적으로 블럭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길이 꽤 넓어요.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고 사람이 지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익선동 가시면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서 제외된 것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와 반대인 거죠. 너무 좋아서 개발을 부르는 땅인 것입니다. 이런 집 같은 경우 굴뚝이 있는 집은 전형적인 20세기 한국의 도시형 한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서울이나 전주에 있을 것 같은 집인 거죠. 이런 집이 인천에 있더라고요. 전 처음에 이 전도관 답사를 갔다가 우연하게 이쪽 계량기하집 블럭으로 넘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이게 여기 왜 있는가? 인천은 일시가옥과 중구시가옥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계량기하집이 있구나 라는 놀라움을 느끼고는 그 뒤로 열심히 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답사는 중간에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각종 지역주택 조합의 압력을 많이 받았죠. 왜 사진 찍냐라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께서 여기 살기 좋고 참 예쁜 동네라 오래 살고 싶은데 살기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고 나가라 그런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안타까운 얘기와 답답한 이야기를 동시에 들으면서 지난 몇 년간 이 지역을 답사를 해왔습니다. 이 집은 방금 보여드린 집에서 약간 더 동쪽으로 걸어가시면 있는 블록들입니다. 이 지역도 보면 계량기하집들이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의 건물은 계량기하집을 밀고 새로 올린 건물이겠죠. 저 너머로 사진이 작지만 또 계량기하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건물 정말 잘생긴 계량기하집입니다. 참 아깝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데 구입해 보시거나 임대하셔서 살아보시거나 카페 같은 걸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답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 참 예쁘죠. 이런 건물은 서울 같으면 서울의 독립문 주변 예전에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하던 골목이 아직 약간 남아있는데 그런 데서 보입니다. 참 예쁘게 외장을 꾸민 여기도 방금 말씀드린 송림동 계량기하집단지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당분간 살아남을 것 같은 한편 이 건물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동화 건물입니다. 이 전동화는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고 제가 말씀드렸던 계량기하집단지는 이 전동화 건물의 맞은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가 건물 위로 보이는 풍경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게 2022년 9월 10월 사이죠. 그리고 저 너머도 따라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아직 인천에는 일식가옥과 중국식가옥 말고도 상당히 매력이 느껴지는 계량기하집단지가 상당히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천에 구경하셔서 집도 한번 알아보시고 인천시 계량기하집은 어떤가 도시형 한옥은 어떤 매력이 있는가를 보시고 동인천역에서 쫄면도 드시고 민호배도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